안녕하세요. 크린텍입니다. 시멘트 현장은 분진이 많아 기존 인력으로 청소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청소에 낭비하고 있어 장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멘트 제조 실내 현장에 최초로 건식 장비인 테넌트 S20을 납품해드렸습니다. 테넌트 S20은 동급장비 중 최고 스펙을 자랑하는 청소 장비입니다. 3단계 분진 제어로 최고의 청소 품질을 보장합니다. 기존에 여러가지 장비를 사용하였지만 낮은 청소 품질로 인한 분진 제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번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넓은 면적을 인력으로 작업하는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넌트 S20의 우수한 청소 성능으로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올라갔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만족하셨습니다. 분진이 많은 현장엔 역시 크린텍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저희 장비를 사용하신 고객님들의 만족스러운 후기를 들어보세요.